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이고? 아 정찰 안하고 바로 열어버렸네? 음... 망령이검 야 너 없냐? 내가 이거 던질게 없으면 짠 짜잔 짜잔 음... 하지만 어... 산 공격은 안된다는거 뭐? 어... 파티 테두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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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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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령의 공은 그 언데드 상대할 때 정말 좋은 건데 트롤 상대하고 있어 트롤 상대하고 있어 루이펙트 필요없지 그냥 이거 메모라이즈 지우기 전에 아까워서 그냥 한번 쓴 거예요 내성 저하듯이 지금은 필요없을 것 같고 혼돈 어 이소 아 너무 빨렸어 야 여기 혹시 어 뭐 없었냐 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없나? 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아 이게 아닌데? 아 있다 있다 그냥 얘가 쓸거 개죽이요? 아... 근데 개죽 쓰면 경험치를 추가로 얻나? 그 개네들 네이밍 개들이라 그냥 냅뒀는데 죽이기 불쌍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예스? I will do my best 자, 클라우드 길 하나 있죠 It shall be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Incaktus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야, 클라우드 길을 한방에 줬는데 그냥? 얘네들, 어... 히트다이스가 별로 안노... 그니까 레벨이 별로 안노나면 뭐할까나 음 어휴, 한방 안좋아 It shall be Have if it's a I am balance as you would have it 아이고! 바로 걸리면 어떡하냐? What is my consider it done? I will do my best 아이, 야! 아이, 쟤 야, 바로 걸리면 어떡해 에이 으흠 아, 따아 야, 근데 어택률이 18이 나왔는데도 아, 명중 됐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인 거구나 됐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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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땅을 파는 뭐 두더지 같은 애들인가 봐 아까 설명 들어보면 땅 파는 이상한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땅 파는 이상한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스 It shall be 고우 네이처 I could do no less If it serves May the cycle be preserve A bird in head I could do no If it's I under balance Be as you would If you wish I could do no less If A bird in head I could do no less What is my task? I will do my best 벽, 벽을 뚫고 나와요? 아, 그래요? 이건 뭐지? 오클레더 어... 발사 공격에 대해 10% 저항력 카리스마에 마이너스 1점 예, 팔라고 죽는 거죠? 팔아야지 뭐 음... 어... 어어... 또 더 이상... 너 할때가 없어 니가 가지고 있어라 아... 어어... 어... 또 더 이상... 뭐 있어... 어? 뭐 있어? 이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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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벤토리용으로 여기 왠지 함정있을 것 같은데? 근데 벽을 들고 나오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보여요? 벽을 뚫는 애니메이션? 그러자 할 것 같은데? 당국물원님 말씀하세요 아 세명이 매니저 한개네요? 세명이 매니저 한개야 매니저 다 오는데로 두고 있는데 세명이 한개야 자 자 저장 한번 다시 하구요 일단 자 자 저장 다시 하구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시작하자마자 곤충대 소환하구요 바로 늑대인간으로 얘가 앞에서 조금 시간 좀 끌어주고 어 시간 끄는 데는 일단 이거 하나 정진 이거 그리고 상급저주에 감정조정 잘하면 타이밍만 맞아 타이밍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안돼 토갈 냄새 콩콩콩콩 너 냄새난다 토갈 앞에서는 숨을 수 숨을 수 없어 음 앞으로 나와 심팔마들아 표정은 내놈의 공포스러운 것도 이걸로 끝이다 얘 근데 얘가 그렇게 그 부대를 끌고 왔다고? 뒤에 뒷병이 없나? 아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 생각에 방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돼 야 이런 선택지가 있네 내가 내가 많은 장소를 적성했는데 너는 메마른 이곳을 적실 것인가? 나는 토갈 내가 록스메 스펙을 이끌지 우리는 강한 자를 성긴다 누가 너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? 넌 죽어라 죽어 죽어 조그만한 주먹이 휘둘러대는 멍청함이라니 내가 주먹은 적을지 몰라도 어 내 동료들은 마법을 잘 쓰거든 야 야 상급자주 이렇게 자 늑생간으로 변하고 오 야야야야야 너 왜이래 잠깐만 잠깐만 또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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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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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이래 x4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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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하하 장난 아니야 x3 야 일단 감속걸어 혼란도 걸거야 와 와 오케이 훌륭하나 오케이 자 멀리서 뭘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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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빨리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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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아 아 아 아 아 아 다 감속을 걸려서 다행이지 오케이 죽이고 죽을지경 죽일지경 너부터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없어 공영업이 없어 크게 상세하고 죽을지경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와 뭐야 순식간에 그냥 에너지가 그냥 쑥쑥쑥 썰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 자 자 자 어 일단 에너지 좀 채우고 채우도록 하자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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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2,000 골드 뭐 솔직히 근데 겁나게 좋은 멍청이 한지 5레벨 없죠? 자 자 자 자 어 어떻게 어 끝났네요 어 빨리 올라가도록 하자 저 이 빌어먹을 저주받은 곳에서 올라가서 어 플레일 오브 에이지를 빨리 완성하자 어 저 저 저 저 저 저 여행을 도 오브 에이지 플러스 3짜리 그거부터 일단 만들고 가죠 빗누면서 보세요 다 갈 필요는 없죠 한 명만 고우 달려 플레일 오브 에이지 자 맞을때마다 목표는 느려진다 어 느려진데요 근데 플레일이야 아 정말요 아 그래요 왜그랬지 아 설마요 아 웃었는데 설마 아 아 그런 의심을 하시다니 설마요 쓰읍 음 바꾸라가죠 아, 설마요 이제 자유롭게 떠나도 되겠어? 라고 하면 너무 그거 하잖아 내일이 끝나고 아버지를 구하지 못해 유감이요 오, 사만 5500 레벨을 했겠죠? 오, 야, 1650골드? 야, 걔 돈 굉장히 많이 주네 야, 여기서 귀족이라 다른가? 그렇게 싫은 일도 없대 야, 씩 내가 어때서? 야, 닐리야 난리야, 넌 내가 어때서? 야, 이쁘 네, 이쁘 네, 이쁘 그럼, 잠시 러시 네, 이쁘 당신의 의지는 무엇이여? 당신의 의지는 무엇이여? 당신의 의지, 당신의 의지, 당신. 당신의 의지인은 무엇이여? 메이저 동무 마이너도 아니고 메이저 돈은 어디에 있는데 돈 아 맞다 거기에 있었지 매주 500골드 2주에 한번 어 특평세를 거둬야겠어 어 그럼 그냥 가보겠어 음 릴리아야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아 메이어가 어 뒤로 물러나 줌을 쓰라고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앞으로 나가지마 절대 줌 너는 한대도 뭐 좀 맞지 좀 알아 야 너 근데 이미 퀘이를 뛰어넘고도 남지 않았나 이미 뛰어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음 가급 아 스톤스킨 아 얘가 소설어야 진짜 아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아 잠깐만 야야야야 잘못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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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같이가 같이가 야 정리를 해야지 이거 이거 정리를 해야죠 정리해보죠 정리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드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대 대 대 아르나이즈 홀드 클래스는 음 완료가 됐네요 어 어 뭐 도대체 뭐 뭐 어 뭐 감사합니다.